바람, 수원, 요망을 표현하기. 요망은 좀 이상한데. The new school year is beginning. 자, 새학년이 시작되고 있다. Right, 맞아.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나는 정말 기대하고 있다. 그때 여기서 지금 look forward to가 표현 문제거든? I am looking forward to. 다음에 이 2가 전치사의 2라고 돼요. 동명사 편에서도 했지. 그니까 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I am, 동명사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전치사의 2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든지 대명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동사는 못 나오고 동명사가 나와줘야 돼. 여기서 뭐하고 있어? I a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대명사로 해주고 있지. 이때 이 시 가르치는 것은 new school year를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I can't wait to. 이때 to는 to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와. 뭐뭐 하는 걸 기다릴 수 없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 I can't wait. 다음에 for가 나와야지. 이 전치사니까 이 다음에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나와줄 수 있어.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 다음에 I hope to 또는 want to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여기지? I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이 나와. 그래서 이거 싹 다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 look, hold, to 다음엔. 얜 전치사니까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아까 I can't wait for 다음에. 얘도 전치사니까 얘네들 다음에는 뭐가 나와줘야 돼.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would like to. 얘네들 다음엔. 이게 다 투구장사거든? 얘네들 다음엔 뭐가 나와줘야 돼.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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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냐 아니면 imd가 와야 되냐 이게 문법적인 거야. 표현은 쉬워서 금방 금방 익히게 될 거니까. What are I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그러니까 I am going to see your magic show. 마술쇼 보러 갈 거야. I am looking forward. 이렇게 진행형으로 써도 돼. I am looking forward to라고 해도 되고 I look forward to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진행이었을 때 이렇게 한거든. 나는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 라고 이제 two가 나와야 돼. 그리고 뒤에 지금 명사가 나와두고 있지. I am really looking forward to. 동사 원형이라면 안되고 thing이 나와야 되겠죠.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Sing my new classmate.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뒤에 보니까 명사가 나왔어. Can't wait to야. Can't wait for야. 4가 나와야 되지. 전치사가 나와야 되지. 음. 이 tw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게 핵심 설명이야. 체크업은 나중에 풀어보고. 그 다음. 걱정, 두려움 표현하기. I am worried about the speech contest. 나는 말하기 대회가 걱정된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You will do well. 너는 잘 할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나 두려움을 표현할 때는 I am worried about. 또는 I am concerned about. I am worried. 다음에 됐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쉽잖아. I am worried about. 전치사이니까.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I am concerned about. 전치사니까.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 am worried that. 이건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문법 써있는 일에. Why do you look so worried? 너 왜 이렇게 걱정스러워 보이니? Today is the first day of school. 오늘은 학교 첫 번째 날이야. I am worried about the new school year. 새학년이 걱정된다. 근데 worry가 나오면 안 되고 worry to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또 무슨 문법이 숨어져 있냐면 자, worried, concerned. 이거 다 감정 이거는? 감정의 분사였을 때는 사람이 나오면 ed가 나온다고 했고 사물이 나오면 ing가 나온다고 했지? 시험칠 때 장난으로 I am worrying about. 이것도 안 돼. concerning about. 이것도 안 돼. You look down. 우울해 보인다.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됐니? I am worried.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접속사가 필요하지? 됐을 써줘. I am worried about.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가 오고 동명사가 오고 아, 그래서 I am worried about gain이 아니고 gaining weight. 동명사를 써줘야 된다. 이런 거야. 걱정하는 사람은 진정식 땐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don't get nervous. nervous는 긴장한, 불안해하는 이런 뜻이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take it easy. 마음을 편히 가져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I am worried about the job interview. 나는 그 구직 면접이 걱정된다면 don't worry라고 해야 되겠지? 명령문이잖아. 명령문 다음에는 공사 원형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건 부정 명령문이지. 엄마 하지 마라. You will do well. 너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표현. 이건 교과서 구석구석이니까 아니, 그냥 문법으로 갈게. 문법. 투부정사. 형용사전용법이 나오는데 이걸 먼저 할 거야. 투부정사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동사부터 시작됐어. 근데 얘가 투하고 어울려 놀듯이 나 앞으로 동사처럼 살고 싶지 않아. 뭐처럼 살고 싶다는 거야? 명사처럼 살고 싶다. 명사전용법. 형용사처럼 살고 싶다. 형용사전용법. 형용사처럼 살고 싶다. 주사전용법이라고 했지. 명사전용법은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 주, 목, 부어가 되는 거라고 했지. 형용사전용법은 명사, 대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라고 했죠. 자, 부사는 따로따로 알아봐야 돼. 그래서 To study foreign languages.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지. Is not easy. 쉽지 않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쓸 때는 얘가 주어가지고 투부정사가 주어고 3인칭 단수치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가 easy가 나와야 돼. 가지고 진주어가 나오는 건 너무 쉽잖아. It is not easy to study foreign languages. 바꿔 쓸 수 있고 목적어는 PD의 희망을 외우라고 했지. plan, promise, decide, hope, want, wish, expec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가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호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보호로 쓰인 거라고 해서 나의 취미는 게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혁명사 제목법은 반드시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져야 되고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거야. 해석은 ㄴ이나 ㄹ 받침을 붙여서 하면 되고 자, 나는 마실 것을 원한다. ㄹ 받침이지. 앞에 대명사가 있고 푸는 방법을 안다. 앞에 명사가 있고 ㄴ 받침을 해석했네.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앞에 명사가 있고 ㄴ 받침을 해석했죠. 자, 부사전용법. 목적이 가장 많이 나와 원망하기 위해서 My brother went to US to study psychology 나의 형은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그러면 부 목적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생김새만 가지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감정의 형용사는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지. ~~해서 ~~하니 그 소식을 들으니 행복하다. 부사전용법 중 감정의 원인이고 자,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것도 앞에 형용사가 나와 있어. 감정이 아닌 다른 형용사지. 이 문제는 풀기에 어렵다. 해서 부사전용법 중 형용사 수식이야. 그 다음에 잘 안 나오지만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일 땐 앞에 must가 나오는 게 보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must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녀는 어리석은 게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래서 부사전용법 중 판단의 근거.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법. 자, 그는 자라서 결국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그리고 아, 여기서 내가 조건 안 해놨구나. 자,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의 용법들을 다 설명을 했어. 다시 교재를 넘어와서 형용사정용법은 뭐라고 했어?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다고 했지. 그리고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 주는 거야. 해석은 니은이나 리을 받침을 붙여서 해석하면 돼. 자, 피터의 유머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 앞에 명사가 있고 다음, 리을 받침으로 해석됐지. Every student wrote down one thing to achieve this year. 모든 학생들이 썼다. 한 가지 것을. 자, 올해 이룰 한 가지 것. 성취할 한 가지 것. 앞에 이건 대명사야. 대명사가 있고 리을 받침으로 해석이 됐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은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뭐뭐 해야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줌으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라고 한다. 자, I have a lot of homework. 이거는 to do. 할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명사 있고 리을 받침으로 해석했네. 자, 저는 아무 in the desert, 사막에서 마실 것이 없었다. 이건 대명사거든. 대명사 있고 리을 받침으로 해석되니까 형용사정용법. 그 다음에 명사, 투부정사, 전치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형용사정용법은 좀 쉽기 때문에 전치사가 따라붙는 걸 좀 억지로 외워줘야 된다고 했지. 대표적인 게 a house 그리고 to live in 살 집이라고 했어. a chair 그 다음에 to sit on이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a pen 그 다음에 to write 가지고 쓸 펜이니까 with가 돼. 그 다음에 paper 종이는 그 위에다 쓰는 거지. to write 종이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안 썼어. 그 다음에 사람 서머니 됐든 친구가 됐든 to talk to 이야기할 사람 하면 talk to 또는 talk with 이렇게 돼요. 장난감도 있어. a toy to play with 가지고 놀 장난감이잖아. 이런 것들은 좀 억지로 외워줘야 돼.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읽을 책 항상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그녀는 원한다. 의자를. 앉을 의자인데 그 위에 앉는다는 거죠. 이렇게. 전치사가 따라 붙어줘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something anything nothing 또는 짝대기 띵으로 끝난 대명사는 형용사와 투부정사와 함께 수식할게. 봐봐. 나는 뭔가를 원하는데 차가운 것 마실 것 이렇게 원해.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형용사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something 하나를 꾸며준단 말이야. 둘 다. 누가 더 먼저 앞에 와야 된다고 했어. 순수한 혈통에 형용사가 앞에 오고 형용사적 용법이 뒤에서 꾸며준단 말이지. 이거 써놓으세요. 사음도 안 넣었거든. 물ox 손상 Coordinating 손상 손상 손z 손상 제형아 제형아 오늘 여기서 마음대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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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지 않니? 응? 아 시대가 4개였지 바람 아니 오픈 치킨이래 응? 여기 치킨이래 시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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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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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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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다음 주 시원이래? 아. 다음 주 시원이래? 네 다 썼니? 응 아 잘가 나 투보 나서의 부사도 있는 법 중 목적... 목적은 해석이 어떻게 돼? 위에서 이거 우둘줄인거지? I would like to open up 플리마켓 나는 겨룩시장을 열고 싶다 학교에서 뭐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니까 부목적이죠 I'll practice the 젠베 hard 나는 젠베를 열심히 연습할 것이다 To take a party in the festival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Take a party in the festival 참가하다야 위해서를 했을 테니까 초보정사의 부사전용법 중 목적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뭐하러 라고 해석이 된다고 하죠 I gotta believe 나는 일찍 일어났다 축구게임을 보기 위해서 Sally is going to America Sally는 미국에 갈 것이다 To learn ballet 발레를 배우기 위해서 난 부사전용법 중 또 감정의 원인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 뭐 뭐 해서 뭐 뭐 하하니 그리고 투구정사 앞에 감정의 행사가 있다고 했지 너를 이곳에서 만나니 기쁘다 결과는 뭐 뭐 해서 결국 뭐 뭐 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는 자라서 결국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자 머스트 나오면은 뭐 뭐 이미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되고 판단의 근거라고 했지 어 해석은 뭐 뭐 하는 걸 보니 또는 뭐 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바보인 게 틀림없다 그리고 in order to so as to 이건 뭐냐면 자 다음 중 이거하고 똑같은 건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플러스 시어라고 하면 뭐만 하기 위해서를 해석되면 부사전용법은 목적이잖아 소부정사에 이런 때는 이거를 in order to run so as to run 이렇게 바꿨어도 똑같아 목적일 때만 다른 거 아는데 in order to so as to 동사원형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전용법의 투부정사 그래서 to는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꿨을 수 있다 자 이 문장 보면 I went to the bookstore 나는 서점에 갔다 책을 사기 위해서가 되지 투부정사를 세 글자로 바꿨으면 in order to 그 다음에 so as to by some books 이렇게 똑같다는 거야 I went to the bookstore so as to 바꿨어도 똑같은 거지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디에다가 to not을 쓴다고 했어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쓴다고 했지 in order to도 마찬가지로 in order not to so as not to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알겠죠 알겠죠 먼저 먼저 그럼 감사합니다.